어차피 10게임만 하면은 보상 주고 가자 가자 고고고 상당히 너무 멀어 아 하나 먹지 상당히 칼랄브리 방금 나왔어요 정글 저게 뭐야 얘 그냥 가는 중 저기 또 올라가야 될까 봐 싸우면 안 돼? 아 이런 어 조지네 칼랄브리 먹고 바로 일로 뛰었네 돌아서 나이스 나이스 저게 아 진짜 비전이랑 풀 있어요 비전 풀 이거 킹드 바텀에 부르고 그냥 부르기만 해요 여기 스택 흐흫 빼줘 빼줘 노트해 노트 오케이 킨드 뒤에 있어 킨드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바텀 뒤에 킨드 6-7 차퇴 야 근데 카르마 왜 플래시 안 떴지? 미드 노프리요 저거 더 빨아도 플래시 안 떴게 네 랜턴 랜턴 나 플래시 있어 아 포션 괜히 빨았나? 근데 편집팀 랭 1등이랑 5등이랑 메달 주는 거 달라? 아니 1등만 메달받는데 아 1등만 줘? 1등에서 5등은 자켓인데 우리 중복이라서 안될걸 우리는 어차피 챌린저라서 1등 찍는 거 아니에요? 이미가 없네 1등 무조건 찍어야 돼 딱 세게 해야 돼 이거 미드 한 번 노릴 거 같애 형 이거 가자마자 카르마 노프리야 돌아가 돌아가 티가 나온다 1자로 가도 돼 1자로 된다고? 내가 돌아간 다음에 미니랑 다 버린다 카르마 노릴 거야 카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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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프리 저도 뛰어볼게 제가 텔 있긴 한데 이거 비그이브라서 만약에 싸움 일어나면 텔 참 텔 입이야 고고고고 있어? 이거 카르마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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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와봐 카르마 얘 노프리야 노프리야 이거 타워 빨리 부수고 탑으로 가는 쪽으로 할까? 아니면 어떻게 할까? 탑 10냐? 탑 10냐? 탑 10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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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조지자 쟤 이즈리오 지금 못가는데? 그리고 우리 카우스라서 카우스 궁 이용하는 것도 좋아 라인전 해도 돼 라인전 길게 가면 유리한가 없는데? 카르마가 더 유리해서 그러면 미니언 녹이자 이거 나 텔 있고 코피 텔 1분 남아 그래? 그럼 이거 한번 설계해볼까? 얘네 집 가까우면 그래도 되고 근데 시안 보이지? 이 시안 내 해야돼 애니 비야 설짜 이거 카르마 만 카르마 얘 노프리야 나 플래시 있어 애니 비야 아 실방 물 땀나? 아 육신부렸다 애니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음 애니 위치 안보임 육신부렸다 아이씨 아이 탑 올라왔으네 어 애니는 살짝 3분분에서 쳤다 여기서 있어? 킹이 우리 슬로우 올랐나? 네 암 맞춰봤어 꼬비 노플 우리 블루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핀드 오케이 알았어 맞춰봐 레알 오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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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갉으면 칼스 궁이랑 징크스 궁으로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쟤 힐 있냐? 있어 있어 돌았어 카르마도 풀 돌았어 그러면 이거 자 좀만 애니도 살짝 이 96 그럼 나 애니 룰링 laughed 상글 필드포 윗정글 아니 나 삼거리 와드 할게 얘네 사리거든? 아니 라 탑 탑 did 탑 탑 shot 톤 와봐 오케이 다 잡았다 둘 다 잡았다 아! 이거 안 죽어! 오오 죽은 불꽃 죽은 불꽃 개 오피 즉불 상대 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들어와도 돼 상대 탑 정글 탑 바텀 부신다 이거 블루 털자 용이랑 다 털자 땀 그냥 집 갚다 이거 그냥 미달리랑 같이 하면 돼 저 마나가 없어서 이거 잘 볼게요 얘네 상해 나 이거 막타 놔주라 나 돈 없겠다 무난다 아 돈 좀 더 부족하네 와도 없나 아 주의 아 돈 좀 더 부족하네 와도 없나 이거 먹어도 되겠다 유반냐? 나 탑 왔어 탑 얘네 뭐다 백은 뭐다 얘네 끌어볼게 뭐야 얘 아니 쟤 나오였어 뭐야 이거 탑으로 가 아니면 어떡할까 리본 복 갈래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탑 있어 꼬삐 풀 없어 이거 표식 좀 지어주세요 오케이 어 여기 자꾸 생각 없이 게임하는데 꼬삐? 힌드 지금 표식 하나도 못 먹어서 망했음 저거 표식 한 개도 없어 힌드 힌드 여행 오우 나한테 왜 그러냐 꼬삐 꼬삐 힌드 힌드 여기 힌드 여기 여기에 있음 세명탑이다 세명탑 이제 감피 아래 이즈 톨 이거 이제 펠로 2도 보고 싶으면 봐서 이거 라인 박힐 때 탑에서 다운으로 애니 살짝 미아 애니 미아에요 애니 갔다 쿨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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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까? 싸울까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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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도 돼 둘이 보고 싶다 나 죽었네 못 빌려 틀졌다 펠 끊었겠다 아 나 죽었어 야 나 플래시 방금 오졌지 아니야? 싸우시는 손이 잘 안 먹는데 애니 강아 타이스 맞네 오호형 저거 탑 웨이브 드.. 아 같네 저거 안 먹으래 아 믿을까? 저기 피와 저기 피와 그냥 푸식 먹을게 푸식 이거 뭐야 응 어? 어? 여기 카르마랑 공기 여기 키인데 여기 키인데 비드? 왜 그러냐 나한테 핸드? 오오오 잘 맞았다 아 내가 맞았어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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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마랑 정레드 정레드랑 정레드랑 정레드 먼저 나오고 정레드 먼저 나오고 저 콜루는 한창 남았을까요 정레드 여기 카르마가 여기 오케이 지금 카르마 탈 수는 없어 2차가 빡하게 돌아와봐 오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백타 여기 있다 백타 와 데티 타입티네 고수 고수야 탐 에니 하로마 이즈 8라운드 프린 왜 안잡아 저거 왜 안잡혀 저게 점화 안걸었어 나 등쓸까봐 미드 한 번만 어? 미드 없다 애니도 노플 나이스 미드 노플 나이스 등쓸까봐 미드 네 애니노궁 애니노궁 애니 죽여줘 호피 높여 애니노궁 호피 높여 힘드셔서 궁 오는 것 같다 야 야 리븐 너 잘하네 쟤 원래 리븐 장인이었잖아 아 그래? 쟤 원래 리븐 맹침이었잖아 잘하네 쟤 빼고 먹자 잘 죽어 이즈리얼이랑 뭐야 뽀삐 높여 나쿤단나옹 우리 용같은 것도 잘 챙기자 쟤 뽀삐 높은이야 뽀삐 아 얘 무빙 좋다 자꾸 숱탑 무빙해 내가 아까 못 본거야 진짜 두 무빙 잘해 진짜 집중하시 아 씨 맨날 안 빠졌어 아 재빡친다 아 이거 뭐야 아 날아가고 싶다 네나 좋아 애니도 꿀 나이스 애니 궁 안쓰지 않았나? 어 궁은 안쓰고 안쓰어 안쓰어 툴 W 맞아 내가 맞으면 툴 W 저희 지금 1승 0패 1승 0패인데 바로 챌린저 만나네요 궁 썼대 시청자 찬스 아 궁 썼구나 시청자는 확실하지 우리 시청자들이 티어는 기록 우리보다 낮지만 눈썰미가 좋다 엥 시청자들 다 챌린저 아니었어? 아니야 챌린저 어 나 이제 완전 잘나가는 별 소자야 저런 안되기 나쁘네 혹시 되니까? 어휴 미안해 버리지 뭐야 도지랑 리드랑 같이 하는게 근데 이번에 애니 노플이라 이제 밤떼 테헤 에니 푸트 에니 너 푸트야 이제 밤 피 야 저 레드 들어와서 레드 나오는데 미드 미드 빠졌어 미드 아 법이 왜 이렇게 각진이야 맘에 안들게 에니 푸트 에니 푸트 에니 푸트 이거 3분 남아 3분 네 이거 깨고 적본 거에 다시 탈거 플레어랑 정리도 다 나와 내가 저 플레어 좀 혼자 가 그냥 시간되면은 그냥 전력 같은 거 니달리 챙겨주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밀탐 잡을 거면은 우리 정글 상대정글 싹갈뚫고 템 찍고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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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낚시조심, 여기 슬퍼파드 애니 프리비군 애니 계속 안보여 아 나 죽었다 잘못했어요 내가 못 억제기 밀고 그냥 가론먹으러 가면 안돼? 그게 낫지 않냐? 카우 별로 없어 P 카우 별로 없어 애니 곧 풀둔다 애니 풀둔다 아이씨 잡았다 아이씨 잡았다 아이씨 잡았다 한라봉 잘하죠 여러분들? 나 말했잖아요 아이씨 잡았다 게임 가자 바로 빨리 가자 바로 아이씨 잡았다 일단 뒷부분이 무려해 아이씨 잡았다 또 뭐지 뭐지 근데